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오늘 꽃을 보면서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봤어요 원래는 장미행초 분갈이를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이 크로커스가 지금 이걸 2월 3일날 샀거든요 근데 거의 한 일주일 된 것 같은데요 분갈이 해주고 잘 크나 사실 가운데 이렇게 입장이 말랐잖아요 가운데 무슨 마른게 보여요 저는 이게 물을 제가 잘 안 줘 가지고 이게 마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마른 부분이 점점 커지면서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보이실까요 이 마른 게 점점 커지면서 이게 꽃이었던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마른 게 꽃이에요 이게 너무 이쁜 거예요 이렇게 약간 피기 전에도 꽃이 필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이때도 정말 너무 예쁜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크로커스가 좀 이쁘게 필 거 같아서 꽃 위에 이렇게 좀 튀어나온 부분이요 이것도 약간 좀 왕관 같고 너무 예쁜 거예요 이 꽃이 자세히 보면 보라색 선이 이렇게 있어요 해를 받으면 왠지 보라색 선이 더 짙어질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어쨌든 이제 활짝 펐을 때가 또 궁금하고 이렇게 보라색 보이시나요 이 보라색이 줄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더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앵초 분갈이를 했잖아요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볼수록 진짜 배추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댓글에 배추에 꽃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배추가 고렌지 식물이잖아요 얘가 정말 시원해야 좀 좋아하고 저희 집에 여기 이 방은 꽃들 때문에 난방을 틀지 않고 있어요 난방을 틀지 않는데도 한 22도 이 정도 온도가 나오거든요 얘가 조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가 지금 한 어제 10도일 때 좀 밖에 내놨더니 얘가 좀 생생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그 고렌지 배추처럼요 잘 키워야 되는데 저희 집에 해가 좀 부족하다 하니까 아 이게 꽃이 정말 잘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어렵네요 꽃이 그리고 이거 얼마 전에 제가 분갈이 해준 얘가 정말 너무 이쁜데요 얘가 시들시들해서 속상해요 다들 앵초 잘 키우고 계시나요 얘는 이제 뿌리를 제가 다 털고 이렇게 심어 줬는데요 힘이 없어 가지고 둥둥 노랗게 둥둥 뜨고 두 번째 분갈이 해줄 때에는 그대로 한번 해 봤어요 그러니까 댓글에도 이렇게 달리는데요 모든 식물에 이게 정답은 없어요 다 집안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모든 식물은 뿌리를 좀 털어 주고 왜냐면 이 원래 이제 심겨져 있던 흙이 별로 좀 좋은 흙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좀 그래서 좀 털어 주고 이렇게 심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이런 저런 실험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모든 분갈이의 정석은 이제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이렇게 심어 주는 건데요 이게 정답은 없거든요 다 각자 집안 사정에 따라 또 꽃 피는 게 잘 크는 것도 있고 죽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참고만 해주세요 아 초록수미는 이렇게 분갈이를 해봤구나 그래서 정답은 없거든요 저도 이 앵초를 또 처음 키워 보고요 분갈이 영상은 많이 보죠 아 이분은 저렇게 했구나 저분은 요렇게 했구나 그 영상은 많이 보는데요 집안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흙 배압 이런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뿌리를 좀 털어주고 물빠짐이 좋은 흙에 심어주는 게 정석이긴 정석이에요 저는 실험 때문에 한번 그냥 해본 거예요 근데 이 꽃이 또 이제 가만히 있으면 잘 피잖아요 얘는 좀 이 꽃을 다 본 다음에 나중에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요거 요거 분갈이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곧 구독자 500분이 되잖아요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저도 나눔을 하고 싶어서요 요거가 한번 어떤가 아 제가 식물 나눔을 하고 싶어요 집에 식물이 많고 많아요 그래서 식물을 나누고 그거를 또 같이 키워 가는 그런 영상을 이제 사진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나눔 받으신 분들이랑 이제 추억을 공유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영상을 만들어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보다 보니까 이제 이 식물을 포장하는 게 진짜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택배 막 포장 뜯고 이게 다 힘드니까 웬만하면 또 사러 가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얘를 막 꽁꽁 싸고 휴지 이거 안 닫히게 입장 하나하나 이게 포장하는 게요 저는 너무 걱정이 돼 가지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을 했죠 어떤 이제 제가 자주 가는 화원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막 고민을 했어요 나눔 이제 다들 어떻게 하시냐고 제가 화분이나 이런 식물을 보내드리면 좋은데 이제 봄이라 두루두루 많이 쓰시니까 또 꽃이 있으면 또 펀하고 이런 거 같이 공유하면 좋고 해서 이런 걸 보내 마음은 이런 거를 나누고 싶은데 포장이 너무 자신이 없네요 하니까 거기서 맞는 어떤 분이 요거가 튼튼하고 가격대가 좀 나갑니다 이게 의미 있고 이걸 받으면 자기는 요런 거를 받고 싶다 만약에 나눔을 하면은 그래서 요거를 이제 포장 택배 포장하기도 괜찮지 않냐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요 그래서 처음처럼 해서 이제 또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꼭 좋아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요게 진짜 어떤가 해가지고 제가 한번 사와 봤어요 그래서 요걸로 장미 앵초를 분갈이를 해보고요 요게 이제 뿌리 이제 털고 여기는 집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집게로 또 이렇게 사용하고 제가 그래서 오늘 요거를 한번 사용을 해보고 요거를 괜찮으면 제가 500명이 넘으면 이제 그때 남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하러 요거를 사가지고 나눔을 해보고 싶어요 저도 나누고 싶어요 저도 많이 계속 받기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다 너무 저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이제 행복하고 감사한 이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써보고요 이게 일본산이라서 되게 튼튼하고 괜찮은 거 같아요 제가 요걸로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털어보고 요거를 괜찮으면 사용해보고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포장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요게 또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여기를 또 꽁꽁 싸매야 되나 또 그런 걱정이 드네요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꽃들 보면서 이야기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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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